드디어 예전에 우리 사이도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밑에서 비벼서 난리 없다 그만 이제 기도해 이 앞에도 충분히 자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내가 막 이렇게 무조건 배틀을 자는 것도 아니고 입이 살포해져야겠다네 불을 꺼볼까? 좀 더 이따가 불을 껐을 때 화면 안 좋겠나? 응 엉덩이 깨물러가고 있대 어때? 난 물릴 것 같은데? 혁발이 납니다 아 나도 응 진짜 무섭다 늪 Ah feito 눈이 поверх 엄청 세 세게 안문다 안돼 그러니까 지는 살살 문다고 물긴 하는데 한 번씩 쌀 때가 있긴 한데 진짜 너 죽일래 라고 물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폭신한 얼굴에서 느껴보겠는거지? 그치 야생에서도 못느껴보지? 쟤 더 많아 쟤가 깨물까 말까 고민했다 귀여워 왜 갖고 왔어 이거 귀여워 장난감은 건져서 좀 가지고 넣어줄까봐 진짜 웃긴다 진짜 동료로 생각해 무리를 착각하나봐 옆에 앉아있고 자는 거 보면 진짜 귀여워 장난치는 것 같은데? 돌체한테도 막 장난칠 때처럼 돌체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뭔가 무섭다 건드리지 말라고 놀라카고 얘 소은이한테 놀라하더라 응 귀여워 지금 뭔가 있던데 쳐다보나 진짜 너무 귀엽다 이제 코앞에서 이렇게 장난칠 정도로 친해졌대 이번주에 뛰어서 막 찍는거 맞나 네랑 같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고 있는게 있어야지 더 재밌을 것 같지않나 이게 뭐 거북이처로 있다 맞다 진짜 귀여워 나디다 니가 바지가 까만색이라서 티가 안나? 응 정말 무섭다 나도 볼까봐 보이는거 물어볼 수도 있디 응 귀여워 한밤 레슬링 수단 레슬링 이게 수단 노는 버핑 이런것도 찍어도 되겠다 이렇게 많이 찍어도 되겠다 음 그렇게 한 번씩 영상 써도 되겠다 응 스파린하는 건데 이거 돌체 별자 선수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누군데? 베로이 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 Cathy 여기 락따이죠? 응 락따 락돼 안녕 분세토리 제가 지금 장난삭이가 모드다 맛댈거 도대체 도대체 깨물어가지고 이게 가죽이 뚜껑 같고 맞지? 응 확실히 오 싫어 이빨 개그다니 잘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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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